오늘의 에너지 효율은 내일의 기회를 만납니다. 더 나은 식품의 품질을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솔루션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셰프입니다. 셰프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신선한 식재료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구입할 때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키울입니다. 식재료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비료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턴 업체들은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진환경 냉매 기술을 적용한 대형마트입니다. 험플러스는 덴포스의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CO2 배출 양을 철판으로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느꼈습니다. 80년 이상 축적해온 전문 지식을 통해 덴포스는 오늘의 더 좋은 과제들을 내일의 귀해로 변화시킵니다. 냉장, 냉동 및 공기 저하 설비와 천명 시스템의 통합 제어를 제공하는 덴포스의 솔루션은 전세계 매장에 적용되어 있으며 유턴 업체들이 식품을 신성하게 유지하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소유즈는 전반적인 매장 성은을 파악하고 보다 스마트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진화적인 골드체인에서 신선한 재료를 찾고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들로 더욱 공화하고 더욱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저는 식품 공급 업체와 함께 고객들에게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듭니다. 저는 셰프 미카엘 아시미노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가능성을 만듭니다. 하이퍼마켓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콜드체인까지 오늘의 에너지 효율은 내일의 기회를 만듭니다. 덴포스 엔지니어링 투모로우 엔지니어링 투모로우